저 탈론 미드야 설마? 아니지? 미드 탈론이야? 미쳤네 아군에게 하프리하면 경기에서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트롤이나 잡으세요 미드 탈론 있네? 아까 미드의 코 만나서 미드의 코인줄 미드 탈론 학 뭐야돼? 아니 뭐야 왜 저기서 다 나와? 아 짜증나 왜 그분은 맨날 1랩게임을 지금 왜 당한거야 저거를 아 아니 문연이 묶잉을 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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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방패 안들어가지고 퀴각 잡을 뻔하네 야 퀴즈 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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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 못벼겠다 잘가라 저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저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근데 레벨 차이가 안나냐 뭔데 읏 아 아 아 매우 ừ 저거 미쳤어 저거 정글 탈로니였네 아 나도 바텀 찍어줄걸 저거 바텀이 날리였네 그저 바텀이 날리였네 그저 바텀으로 깨달아 고마워 랩몬 4영수 성룡이네 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ㄷㄷ 위치를 안 보냐 아니 어차피 내가 집 갔다 오는 걸 상대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핑 찍고 지랄이냐 그치 잘하고 이탈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죽이고 싶은 애들이 많지 아까도 개쓰레기 같이 해가지고 게임 질 뻔하는 질 뻔하게 만드는 아그리 타냈 아그리 타냈 아그리 타냈 그치 아프야 아프 ㄷㄷ 터모가 헌쟤 다이아나야들 퍼모쯤 걸리겠다 계속 저런 애들만 만나니까 제발 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다이아나야들 다이아나야들 그레이브즈는 진짜 쟤는 대단한 애야 칼론이 그렇게 갔는데도 결국은 이기잖아 저런 애들은 날 욕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쟤는게 뭐야 이기자들이 흘러져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쟤는게 다이아나야들 이렇게 쟤는게 그쵸 이기자들이 이기자들이 아 터지냐 이거? 안 터지나? 자유롭다 자유롭다 아 탈로는 억울하겠다 탑을 그렇게 잘 풀어줬는데 우리 그브가 그냥 털어버리는 거야 저걸 못 잡나? 히힛 히힛 갈등이 고프다 이분들을 향한 몽랑이 사냥 히힛 첫째는 힝힝 ㄷㄷ ㄷㄷ 히힛 아 못봤다 아 못봤는데 아 못봤는데 아 못봤는데 아 못봤는데 다이아나 어디서 뭘 먹었겠네 15랩이번 다이아몬드 ㅎㅎㅎ 갈비 갈비 찢어져 진정한 힘이 나오지 쟤네 욕막으로 가네 아 미뤄야겠다 아 둘이었구나 둘이 뿌시였네 빡빡 빡빡 갈비 기대되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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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